자 계속 가보도록 하면 아구아구 일단 좀 볼까? 뭐야가? 복도에는 적이 없는거같은데? 그저? 저기 뭐 복도에는 적이 없네요 여기가 아마 이레니쿠스가 있는데 같은데 음... 못 열어요? 다 똑같을꺼야 아마 어? 잠깐만잠깐잠깐 이것도 안돼요 어 잠깐만잠깐잠깐잠깐 어? 돈좀 주는데? 야야 너 어디가? 오오오 이거 디스펠일 화살 아니야? 이야 디스펠일 화살이야 야 이게 이게 무조건 풀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디스펠일 화살이 무조건 저게 마법을 다 풀어버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레벨이고 뭐고 상관없이? 존 아레니쿠스의 첫번째 일지 이즈 의심할 여짐없이 이 문서는 그 부끄러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테지만 문서가 내 저주받은 정신 때문에 망쳐지지 않도록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네 다섯발 나왔네요 스펠홀들은 내 지배하에 있다 한때 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도 했지만 난 좀 더 손을 쓴 끝에 완벽한 지배를 완성했다 수용소장 원에프는 나의 마법에서 이상한 낌지라도 눈치챘는지 나가버렸다 난 그게 뭐였는지 잊어버렸지만 아마 셀다 내 셀라이 신전 어쩌고 하는 거였던 것 같다 이제와서 그게 중요한가 내 건강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내 집에 대한 추억 역시 덜 없음을 따릅니다 난 이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가족들을 불러본다 얘도 가족이란게 있었구나 감정의 꿈들은 이제 더 이상 생생하지 않다 한번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나의 어머니라고 느낀 일이 있다 그 여자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떨어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거의 없다 난 이제 확실히 늙었고 어린 엘프의 격정과 힘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엘프? 잠깐만 엘프? 어어 존 이레니쿠스가 엘프인가봐요 엘프인가봐 종족이 엘프인가봐요 야 근데 엘프치고는 덩치가 겁나게 크네 보드인은 지금도 나보다 훨씬 더 저주를 잘 견디고 있지만 그녀는 좀 끈기 있고 어 끈기 있고 중요한 얘가 뭔가 저주를 걸렸나 보구나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죽어가고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 뱀파이어 이 영혼이 하지만 그녀의 동기는 여전히 투명하며 심지어 극히 단순해 보이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의 현실 현실적인 본능 그대로 드러낸다 설사 엘프가 된다 할지라도 그녀 자신이 되어버린 그 생명체를 격멸할 것이다 그니까 자신들을 뭔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나랑 이모인의 영혼을 이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난 내 자매를 돌보아주고 싶지만 내게 남아있는 감정이랑 격렬한 폭발 같은 것 뿐이다 엘레사임은 진실로 느꼈기에 엘레사임 나의 능력을 앗아갖고 엘레사임이 저주를 건 장본인인거야? 내게 남은 것은 인간의 누덩이 같은 심장 혹은 해충과 같은 짧은 인생뿐 심장? 엘프의 심장을 뺏어서 인간의 심장을 넣었나보네 엘레사야 스페롤드는 내 요구에 순응했다 그들은 야만적인 형태에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죄수를 가지고는 짧은 기간의 실험을 잘 도와줬다 나는 그들의 도구를 재정비하고 필요한 모든 의식을 마쳤다 이모엔도 이제 실험에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밀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블랙 네로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 확신한다 보드위가 내게 부탁한 암사자들 더 보내주었다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솔직히 낭비같다 그녀에게도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남는 사람들을 미리로 안에 풀어놓고 놀이삼아 그들을 사냥하던 말이다 난 솔직히 그녀의 굶주림에 놀라고 있으며 언데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얼마나 생기 넘치게 보이는지 잘 알고 있다 아무도 그것은 이모엔도 영혼 덕택일 것이다 곧 난 그걸 내 눈으로 쳐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서두르라 하리라 아 그래요? 간접적으로 왔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엘리삼이라는 애가 존 이네리쿠스의 엘프의 심장을 가져간다 엘프인데 엘프의 심장을 뜯어냈나봐 그리고 인간의 심장으로 대체했나봐요 엘프가 오래 사는 이유가 심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짧은 생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거죠 인간의 심장으로 인간이 되어버린거야 엘프에서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나랑 그 이모엘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영혼을 뺏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면 그게 뭐 해결이 되나봐요 자른 무리겠지만 그래서 이모의 영혼은 이미 보드위에게 줬고 내 영혼을 자기가 가지고 갔나봐요 엘프 뭐야 여기서 뭐라고 했지 다른 환자들과 같이 간방 안에 있어야지 멀쩡한 롱크가 당신들을 보살피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좀 더 존경심을 보여야돼 밤중에 모든 일들을 가두어놓지 너무 많은 일들에 도움이하고 있어 실험이 있을 땐 언제나 일어났냐 아마 그게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것 같소 강방으로 얘기하시오 롱크 나는 모두를 풀어주겠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에요 지그를 정말 당연히 풀어주시오 아니 얘도 공격할 줄 아네 당연히 공격할 줄 아네 말이 이상하다 얘도 공격할 줄 아네 글쎄 이게 롱크 흑 돌파 쓰구요 됐어요 롱크는 죽었다 갇혀졌던 그때 풀려한다는 걸 깨닫게 되자 속삭이고 미쳐날뛰기 시작했다 당신은 자신이 오륜일을 하기를 바르겠다 롱크는 죽었다 여긴, 여기 수영된 사람들을 살펴봐야겠어 내도 그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니는건 옳지않아 아이고 뭐야 잠깐만 이모니 죽었어 어으! 하아 오늘밤에는 내가 자연이에요? 그럼 무슨 얼굴 줄 아지? 너는 티압스가 멍하는 모습으로 얼굴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 오늘은 그가 다스린 듯이다 그래디를 뭐하는 애였어 원래? 너는 티압스의 그 날을 지켜봐야겠어 이 계획을 ложizar 건가 에이프린은 천리압을 갖고있는 애죠 제 시켰에 대한在몸이 보고 있음 저희 쪽으로 인 unemployed 공간에 공간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그 뭔가를 갖고 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리치라는 놈을 네리쳐 이라니쿠스가 당신의 목표다 그들은 그들에게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라니쿠스는 제의 아이아나가 이 아이아나가 아이아나가 이 아이아나가 이 아이아나가 이 아이아나가 그와서 그와서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이 스 bron mio 이 스 bron mio 이거는icious 그는 여러분을 모두로 고문해주십니다, 그를 쓰러쓰리려고 나를 도와주시오 TX 블러스는 자신을 위치해주면 LX 블러스는 도와주지 않는다 미리 바 wounds 어 그건 정말 좋아 오옹야옹 잠깐만x2 야야야야 야야야가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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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빐 nó에잉 그리고 나 좀 맞아가지고 지금 피통이 지금 애들이 자 지금 죽을라고 해 그러자 대충 빨리 넘어가 넘어가 이러면 안 돼 어 말썽프지 않겠어 열쇠를 주면 나 스스로 잠그겠어 당시를 그들이 프라우즈가 하려면 돈이 얼마 나 돈을 싫어 졌어 아이고 일단 주기 준비를 해 어 주기 준비를 하고요 음 돈이 얼마 얼마나 되겠어 음 음 10,000골드, 2000골드, 200골드 당신은 그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오 나는 그래 치우고 환자들을 놓겠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윈νε범 감독할 때가 더 좋았어 오오오오! 털트 됐어 오케이 자 이거 아까 다 봤던거구요 어 1번에 오케이 아 다행이다 너의 예상을 벗어나서 참 다행이야 이들은 내 곁에 모였다 우리는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아 그래 복수 고개한 다이아니의 복수 떨어라 마법사 강력한 분과 내 귀를 무릎 뚫어둘 것이다 강력한 우주 우주 햄스터를 야보지 말라고 날 이용했어 넌 잠깐 잠깐 어 자 첫 라운드는 너 뭐 뭐 너 뭐 캐스팅하는거냐 에드윈 혼자 뭔가 캐스팅했는데 이 자식 그 주문 반사 했는데 음 일단 어 이모엔으로 예 아 백스팅 몇 년일 것 같은데 백스팅 몇 년일 것 같아요 왠지 네 저항력 감소 저항력 감소 저항력 감소 저항력 감소를 메모라이즈 안했죠 침묵 되나? 침묵도 안될 것 같은데 보컬라이즈 있을 것 같은데 기본으로 자 귀여운 파멸 귀여운 파멸 캐스팅을 하구요 너는 어 쳐 그냥 최고의 화살로 치죠 화살 피어싱 피어싱이 이게 데미지가 네 플러스 6이 되거든요 아 근데 내성굴림 해야되네 아 이런 체크래 내성굴림 해야되잖아 그래도 40발 아 몇발 없긴 하지만 피어싱으로 때리고 나는 이걸로 어 어 자 가속 가속을 걸어주자 그리고 너는 야 너는 감속을 걸어주자 넌 감속을 걸어주고 너는 멍청이 만들기가 제발 되길 바라면서 제발 되길 바라면서 멍청이 만들기 제발 되라 정말 운좋게 멍청이 만들기가 되면 정말 한 확률 얼마나 되려나 한 10%? 한 5% 되려나? 5% 정도 확률로 멍청이 만들기가 딱 되면 끝나는거죠 난 뭐한다고 했지 난 아직 안골랐나? 난 아직 안골랐구나 난 아직 안골랐구나 음 아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싸워보죠 일단 한번 싸워보고 아 이거하면 안되겠다 여기 차이라이트된 해외 스 넌 뭐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야 플러스 자연의 그거 하고 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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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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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부르고 뭘 떨어뜨려 뭘 떨어뜨려 때려줘 어 시간정지 누구야 누구야 어 윌리코스 아닌데 야 얘 얘 장난 아니다 야 에더윈을 왜 때려 야 에더윈을 왜 때려 아니 에더윈을 왜 야 에더윈 야 에더윈 야 에더윈을 왜 이 곳이 왜 내 계획이 어디에 내 계획이 어디에 이제 시작하는 건 너의 확신이 여기 여기 이 곳이 내가 이 곳이 너의 계획이 너의 곳이 죽을지경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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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넌 벌레 때 사용하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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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매직미사일 안통할거같은데 어차피 통하려나 이모인이 쏘는 매직미사일은 통할수도있어 야 체인 라이트니 너도 체인 라이트니 오 오 오 어 오얘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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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은 그러면 진실의 씨야를 쏘고요 나는 어.. 어.. 감정조정을 꺼 꺼 이레네쿠스..를.. 액을 다 죽었어? 위네루 어디갔지 다? 어 위네루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지? 여기서 좋은 이레네쿠스를 죽일방법이 있는데 위기 대비를 이용하면 죽일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한번 죽여보겠다고 뻘짓을 했었어요 많이 그래서 결국 죽이긴 죽였는데 배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경험치만 좀 주대 자 이레네쿠스를 죽였네요 근데 뭐.. 얻은건 하나도 없네요 죽은게 아니라 도망가게 만들었는데 얻은건 하나도 없네 제가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제가 어디로 도망가는지를 아야되는데 추가적인 무기.. 아 드디어 플레이 아 드디어 플레이를 어.. 오케이 타고 팔까지 떨어지자 그.. 그.. 없이 쓸 수 있네 클레링 레벨이.. 몇이냐 레벨 몇이냐 레벨 얘가 15레벨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다 없어질텐데 없어지고 아마 저게 될거에요 상용문자 상용문자 세게 나가라 완치 리콜 어 자 청계 청광 너 이거 하나 외우고있고 네? 다 됐어 제 업무가 무엇인가요? 저는 제 best을 할거에요 제 왕으로 이레네쿠스를 죽였네요 어? 이런 이런 도망가겠네요 일단 또 죽였대 자 여기서 빠져나가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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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하구요 근데 이 상태에서 스피드부츠 하나를 더 얻어도 얘가 안돼 에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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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뒤졌죠 여기 맨층 갔을때 빨리 와봐 어 뭐야 왜 당신은 그렇게 날 격려한거죠? 당신은 그 부야가 아니었어? 얘가 아까부터 도와줬죠? 보상때문에 보드를 도와줬던건데 돌아가는게 심상치 않으니까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우리를 도와주는거 같애 아기는 항상 설명을 하다가 실패한다고 그가 느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네 실패한다고 그가 느낀다는 것은 특히 보드위가 그러잖아 보드위가 잘 그러잖아 설명 잘해주죠 싸우기 전에 설명 조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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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님 어서오세요 그 일지에서 내가 본거 그리고 보드위와의 대응 엿들은 것에 의하면 난 그 행성지가 테두리 숲이라 있는 F의 도시 셀다 네 셀 이라고 알고 있네 그가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 심지어 신보다도 말이야 그리고 그건 잘 될 수 없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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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내게 뭘 제공할까요? 흠 물론 평화적인 적당한 제공 없이 장례 강제할 생각은 없네 길을 가르쳐주지 흠 흠 이레니 크로스는 매직 포탈로 떠나서 그건 함정이 노예고 이끌고 말거야 거기 가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니지 흠 안녕하세요 흠 그는 문을 봉해버렸네 하지만 난 우릴 지상으로 볼 수 있 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네 내 배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는거야 어어 오케이 대신 뭘 요구할 생각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헤 나 헤 여기는 fled 흥 உ 흠 크 ë 흠 그라 에..에..에리얼이 싫어하는데 에리어가 에어리..에..에리얼의 에어리가 술집에서 자기를 만나달래 하지만! 어어.. 기다려봐 어어.. 야 근데 넌.. 뭘..한건데 혼자서.. 뭐.. 바닥에 뭐 달고있냐 이건가? 아 이거구나 이거군요 아 나 저게 자꾸 바닥에 뭘 저렇게 밟고있냐 그래서 음.. 쓰.. 토시 마법이 있을텐데 토시 있죠 네.. 얘 이해 아녜요 틀릴로지 어.. 일단 돌아가서 뭐 가져와야지 뭐야 이건 에어리멘탈? 야 다와봐 잠깐만 아 경이로운 니콜 해야되는데 아 경이로운 니콜 해야되는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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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굴려 굴려 잠 나 에어 엘리멘탈 잠깐만 에어 엘리멘탈? 에어 엘리멘탈이면 이거 있잖아 에어 엘리멘탈이 2지팡에 맞으면 중면제는 내성군지 파괴된다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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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괴된건가? 이것때문에 파괴된건가? 저것때문에 파괴된건가 모르겠네 스스스 어쨌든 어 도와줘 빨리가자 빨리가자 잠깐 다시 돌아가서 어 그 못챙긴 아이템을 챙겨야죠 뭐야 뭐야 누구야 클레이골렘인가? 스톤골렘? 스톤골렘이오 스톤스캔 없구 스톤골렘 스톤골렘 야 그 둥기만 맞는게 아닐텐데 그지 민스크 그지 여기를 안 뒤졌어요 어? 첫번째 헬스 두개야? 두개구나 버리고 하나 또 하나 읽어보죠 잠깐 여기 뒤지고 나서 함정없나? 함정없는거 같은데? 아 여기도 없네? 자 뒤져보죠 자 뒤져보죠 스태프 오브 썬더 라이트링 음... 아 이거 뗄까? 응 으으으으으으으으음 흠으으으으으으음 nad nadnen 음...버클러... 버클러 없애죠 그냥 이거 없애고 이거 쓰도록 하죠 좋네 열쇠 이건 뭐지? 호른 오브 사일런스 1분 동안 효과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침묵하게 한다 오우 좋아좋아 야 이러고 있으면 그 사일런스 주문이 필요가 없죠 사일런스 주문이 필요가 없지 너 공포... 어 이거는...잠만 이거 차지가 몇 번 온거야 음 넣구요 몇번 쓸 수 있는거지? 하루에 세번 아니야? 하루에 세번 아닌가? 하루에 세번인지 하루 세번 오우 좋아좋아 자아 자아 아이씨 아이씨 너 리콜했지? 어... 어... 갈수가 없는데? 갈수 없는데 갈수 없는데 갈수 없는데 상자를 저기다 왜 넣어놨어? 못가는데 상자를 왜 넣어놨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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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flexibility 라고 내가 스프릿하므로 중간중간에 한번씩 걸어줘야겟네 나는 스피릿하모가 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탈출했네요 잠시만요 어딨냐 어...하룻밤 자야죠 좀 야 하룻밤 자자 메모리즈를 좀 다시 좀 하고 나 이 메모리즈 뭐에 되어있는지 까먹었네 뭐...뭐에 되어있었더라 주문저장기 주문저장기를 잘 안쓰다보니까 뭐에 되어있었는지 까먹었어 볼수없나? 이거 위기대비 밖에 안나오나 여기는 예전에 이거 보는 방법이 있었던거 같은데 예전에 저거 보는 방법이 있었던거 같은데 예전에 저장하구요 다시좀 하죠 뭔지 기억이 안나 뭔가 보고자 아 침묵이구나 내가 달려가서 나한테 침묵 걸면 되겠네 어차피 나는 보컬라이즈니까 하룻밤 자자 하룻밤 자자 넌 이모연이 아냐 그녀는 이런 꿈을 꾼적이 없다고 했어 넌 이모연이 아냐 그녀는 이런 꿈을 꾼적이 없다고 했어 저는 이렇게 모든 걸 보여줄게 왜냐하면 제가 그는 내가 그는 이 미끼도 내가 내가 너야 너와 내가 싸우고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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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야 설마 이게 지금 자고 있는데 애들 죽이고 있는건 아니겠죠 흠 흠 너가 주셔서 감사한 선물. 이는 상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는 더 더 잘 알았을 것 같다. 너는 더 걱정하는 건가요? 잊지 마, 잊지 마, 이리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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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용하여, 그리고 너는 더 친해지게 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면. 생각하여, 무엇이 있는지, 이리와서, 그는 이를 사용하여, 이리와서, 이리와서, 나는 당신과,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 같다. 무엇을 사는 게 좋은데,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주를 지게 찢어지고 오른쪽으로 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물론 그것은 더 이상 상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의 dividend은 잊지 않게 특정한 미래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무엇이 부족한 게 Comingtik의 화ab naval 미래에 향하여 1. 5. 1. 2. 3. 4. 5. 결국에는 나도 죽는다 라는 말 같은데? 슬레이어 체인지. 슬레이어 체인지 음.. 저장 한번 하구요. 일단 위기 대비 하나 쓰죠. 명중되면 음.. 음.. 명중되면 스톤스킨보다 허상분신이 좋죠. 너도 명중되면 허상분신 너도 너도 아.. 너는 육네벨이 없구나 아직 아.. 있는데 안쓰는구나 너도 명중되면 허상분신 좋아요 좋아요 저장 한번 하구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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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7레벨이지? 아 맞아맞아 위기 대비가 이렇게 보이지 하지만 그.. 하급 주문 저장기는 안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쓰면 쓰면 내 맘대로 통제할 수가 있나? 히히히잉 하 어째 없 advantages 넋ت 어째 이웃 어째 잠깐만 공격회수가 힘, 민첩성range 25으로 증가하고요 발사때 30% 면역에 이거 신앙값 신앙값 쓰고 이거 쓰면은 마법도 50% 그거에 데미지 14 저거는 힘의 힘 그거고 내성골림이 내성골림은 다 1로 됐어 엄청 좀 재생은 원래 있는 것 같고 그죠 원래 있는 거고 이 상태를 오래 쓰면 데미지를 받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얼굴이 촉수야? 아 저 더듬이구나 아니 얼굴이 얼굴이 무슨 촉수같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어 뭐야 자 데미지 한번 시간이 지날수록 어 몇라운드정도 되는거지? 4 8 16 아니야 다음은? 맞네 2배 데미지를 계속 입네요 32 60 몇인데 다음은? 30 30 30 30 네 그렇네요 데미지 입는 순간부터 바로 풀어야겠네 지금 미러미지가 자동으로 발동됐는데 그래도 똑같이 데미지를 받네요 지금 미러미지가 자동으로 발동됐는데 그쵸 진짜 뭐 일단은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워낙 이거 조금 많아가지고 어 어 어 그쵸 아 지금 위기 대비로 그 발동됐는데 그래도 다 맞네요 위기 대비로 발동을 했는데 불구하고 잠시만 저 목걸이는 뭐냐 아아 너 잠깐만 기다려봐 여긴 애를 다 죽이고자 어 얘 다 어디갔어 어 여기 여기 야야야 저기 털자 이모님 빨로와 털꽃이 생겼어 유포인트 아이펀치 그저 있잖아 그저 함정있네? 함정있진 않겠지 했는데 어 잠깐만 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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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정도 아니고 독감정이야 자 엘렉소 됐네요 롱보 2짜리야 하나 먹자 하나 먹자 일로와봐 저기 함정있나 보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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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지 해적집이라 그런가? 저런게 눈에 들어오지 나는? 아 나 미치겠네 뭐 저런거 뭐 그 뭐라고 해야되죠? 예술작품? 뭐 그런거? 예술작품? 자 두번째 일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승리여 드디어 찾았다 네로는 나에게 필요했고 내가 요구한 것을 정확히 찾아줬으며 이제 나는 보드위가 어디서 그럼 부를 찾았는지 알게 되었다 난 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 빌어먹을 엘사임의 저주는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이젠 아니다 네로는 아직 그들에게 적합한 유산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이제 응징의 때다 난 그러한 범죄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될 수 없다 엘사임은 그 뻔뻔함은 더더욱 영속을 받지 못할 것이며 나의 백성들에 대한 위선이나 자신이 자신은 결코 그런 행위를 무기나 할 수 없다 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 내가 의도했던 대로 할 것이며 내 앞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것이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기분 좋은 날이다 나의 자유를 한번 즐겨보리라 엘사임을 죽이러 가는거 죽이러 간거 같네요 아이구 자 가도록 하죠 좋아? 좋아 좋아 잘 만나게 되었고, 저의 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안의 전쟁은 없애는 것만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는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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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그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국의 영국을 그리워지게 되었습니다. 배가 없다고? 그럼 당신이 이 계기에 필요한건 무엇이오? 아 해적왕? 아 해적왕 아 해적왕 아 해적왕 아 해적왕 아 해적왕 아 해적왕 가난한 독해소 그녀를 유혹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어 아 해적왕 아 해적왕 음 어 도둑이 들어가서 그것만 살짝 가지고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조용히 이동이 여기서 이제 쓰일 것 같은데 조용히 이동 수치가 낮으면 그 안될 것 같은데요 아 나 돈이 너무 없어 이동은 주문 몇개 상관없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이 나무 나무의 피부인가? 나무 피부 그리고 나무 껍질 나무 껍질도 레버인터나이스에서는 정말 좋은데 쓰읍 여전 그 마법의 풀플레이트 스프레이트 암호 때문에 조금 퇴새겠죠 음 음 이걸 이렇게 좀 바꿀까? 흠 두드림 먼저 오세요 카이아 집이었는데 어떤 점이 뭐 갑자기 무언가 억 그래서 여름 frist 저를 저를 urning 하 오 저를 저를 자식이 여기가 좀 방탄하구만 음... 저거는 따야 되는 것 같고 옹오옹오 오우! 오우안돼안돼 mulheres 오우 매성걸리네 다행이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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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걸렸어 죽어라 다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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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앤부우스앤드 다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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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생각보다 세네 안좋네 잘 으음 저거 딸려고 가져간 뭐 가는검에 저거까지 다 따고 갈려고 했는데 왜 뭔데 네 다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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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괜히 딸려고 했네 괜히 딸려고 했네 괜히 딸네 자 다아허 자 잠깐만 이거는 이제 필요없지 않나 다 버려도 되지 않나 자 일단 일단 이거 필요없지 이것도 필요없는거 같고 이제 어디갔냐 어디로 오라고 했지? 부두에서 부두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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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라 이거 근데 보컬라이즈가 시간이 얼마나 되지? 1톤 밖에 안되네 여기있소 사이먼 헤베리안 사이먼 헤베리안 도망치는거 봐 저거 멈춰라 바리안 이번에는 내놈이 좀 지났었다 흠흠 내가 어쩌다 당신을 지망시키기 시켰다면 정말 미안하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소 내면 사탕발림해도 내겐 소용없다 쟤가 아유 큰일날뻔해네 욕할뻔해네 아유 큰일날뻔 게나리같은 놈 너같은 부류의 녀석들은 수십번 더 만나보았다 모두 모두 죽을 만들어버리겠다 흠 나는 이 섬의 주인인 것만 나는 모든 상황에 권위를 무시했다 거짓을 퍼뜨리고 바람을 피우고 이제는 내 배마저 훔치는 것이냐 내 입도 나올 게 없다 너와 힘을 합치해놨다면 저놈이 어떻게 갑 갑문에 고동나팔을 빼앗었었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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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것 같아 빼어시안 빼앗을 것 같아 빼앗을 것 같아 빼앗을 것 같아 하지만 대사리 야 서 어이구 왜 ㅉ 찼 저ym 의 것 같아 바로 몸 내가 물론 죽음으로 음...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어... 체인 라이트닝 3명 발이면 일단 다 죽지 않을까? 웬만한 이틀은? 체인 라이트닝 3명 발? 이연발 나까지 그리고 너는 너도 체인 라이트닝 있나? 얘는 없네요 너는 어... 너는 이거 이거 불화샷 너는 그럼 이쪽 앞으로 가 아니 거미를 소환해 그리고서 나의 라운드룸 마치지 과연 너는 어떻게 얻고 마법사가 없어가지고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야 야야야 너 뭐해 뭐해 너 이거 맞아볼래? 이게 이게 동시에 그냥 발동 바로 되는 거야 외부에서 저 지팡이는 정말 최강이죠 최강이죠 아... 아... 좋을대로 하시오 아... 아이고 대리사님 그 저게 자동이라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아 이거 어떡하지? 괜히 미안해지는데 그 전자로 아니...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나를 흐흫 자, 습적을 받았대요 사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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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여기서 식혜당해 얘들이 여기서 꺼져 우리는 갈까요 본토를 보셔 당신에게 내로 당신이 내부하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렇게 명령 낼 생각도 없어 내가 그걸 포기하고 싶어야지 이만큼 나는 이 칼에 대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지 이것은 당신 몇 번이야 우리 우정의 상징으로 주고싶는 난 당신까지 필요없어 뭐야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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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딨냐 저기있네요 어 야 상급저주 그리고 예 감속 쓰구요 그리고 혼란에 한번 죽어봐라 어 감정 절망의 감정 플러스 예 파멸까지 한번 죽어봐 귀여운 파멸까지 한번 자 민스크야 넌 뭐하냐 어 너는 넌 태양선 한번 써볼래 한번 숨기시면 안돼 태양선 한번 써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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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머지는 죽이는 것 밖에 없어요 남은거 아이고 흐음 손 솔로 솔로 한 번 더 갈래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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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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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 여기서 안죽어 쟤 안죽네? 얘도 안죽는데? 얘들 안죽어요 야 이런게 어딨어 야 이리로 가봐봐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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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로와봐 그리고 아까 나한테 준 검이 그.. 얘가 찾는 거미죠 그리고 나보고 악당들이래 그리고 나보고 날 데리고 가래 얘네들을 혼란 이런걸로 아예 못 움직여 만들어버리면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되나보네 이기야 오 마이 다 콜라 하 가챠 아헤이 시즈 쇼어 러프 배를 벌일 준비해서 배가 가라앉고 있어 마이 블레이드 마이 블레이드 마이 블레이드 마이 블레이드 마이 블레이드 치 자 잡혀오렸네 물을 제거하고 이래서 이 전해수는 비교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 공건으로 끙지 않는다, 데스피를 속의 메추를 Laser trade에 위치한 사람에 변하는 것입니다. 난 아름다운 쇼으로부터 지난번에 제 하..CM 하바리아는 무슨 아이템 하나가 뭐 자기가 경격받으면 아무데로 텔레포트가 된다라는 마법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을까? 잘 도망가요 아주 그냥 맞는 순간 텔레포트 된다 이묘의 장소로 라지..아주..뿌라..뿌라..뿌라.. 그거는 그들은 앙권리안 혹은 사후악인 바다의 악마라 부르고 그들은 해안을 약탈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어 그들은 어느정도 알았으면 좋겠지만 아..뭐라고 하는거야? 이제 이해시킬 수 있겠소? 고위여사제? 이해할만하.. 이해해..해.. 이해할만? 해야할거.. 이해해야만 해야할거요 근데 싫어.. 개먹고기에서 냄새나는 물고기 인간들이 개먹고기를 치는건 싫어 내 전사용을 용압하지 않아 내 소개를 하죠 난.. 세니타일리입니다 세쿨라의 왕실 고위여사제이죠 그리고 당신은 동굴의 도시 우리가 가장 오래된 장소 중 하나 있는 것 당신은 해우나요? 지상의 생물이요 일반적으로 지사에서 붙잡힌 생물은 우리 저녁식사의 쟁반에 오를텐데 하지만 이번경우는 다루 고대의 예언에 의하면 세쿨라는 당신을 도례를 얘기했었소 그리고 난 수정구슬의 점을 통하여 당신이 시.. 샤크파더가 얘기한 존재라는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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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고귀한 아이.. 실세토칼 아 이렇게 다 어려워 바르마귀가 왕은 아이시.. 아이실.. 실세토칼 왕은 예언된 이에 존재를 요구했소 하지만 이제 당신이 원한다면 질문할 시간이요 음.. 이 동굴의 도시는 어디지? 정확히는 어디에 있는거지? 당신은 공기의 최번에 있소 수면 아래 멀리에 있지요 여기는 우리가 도시를 만든 곳이고 무수한 세대를 거쳐 통치해왔지요 탈출할 곳은 없소 지상생물이요 동굴 도시에서 나가는 유일한 탈출구는 당신이 살 수 없는 깊은 곳이나 지하로 내려가야하오 당신이 말한 니 예언은 뭐지? 아.. 그 예언 말이오 오래전 세콜라가 동굴의 도시에 들렀소 위대한 상어의 노래가 가슴을 채워 모든 인은 기쁨에 넘쳐 만세를 불렀소 목요일 한 다음날 끝 4 7 5 4 5 5 자발적으로 하겠소 당분간은 자 명을 받으러 저희들이 왔습니다 가장 명예로 아이시세토칼 왕이시여 그리고 이것들은? 이것들은 유명한 생명이예요? 이것들은 우리의 강한 세컬라가 우리를 지켜냈어? 이것들은 그녀의 강한 세컬라가 우리를 지켜냈어? 이것들은 경고로리를 지켜냈어? 이것은 나를 지켜냈어? 이것은 우리의 강한 세컬라가 우리를 지켜냈어? 이것은 모든 것을 지켜냈어? 음... 그럴 수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좋겠어. 하지만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여. 지상에서 데려온 노예랑 싸워서. 내가 싸우면 좀 잘하거든. 데벼라. 뭐야 야. 한 명 대 여섯 명이야. 에티는 머리 둘 달린 거인인가봐요. 이 모든 히어로. 당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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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모든 곳에 도와줘야 되겠네. 야. 아 이거 씰고 씰고 이게 두 개나 생겼네. 하나 버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어. 어디 있지? 야 이거 시즌 시간이 몇이야? 뭐야? 이거는 시즌 시간이 그게 짧아지지가 않나봐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암호클래스가 바보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어? 다들 화산이 없어가지고. 쏘고 쏘고 또 쏘고. 으악 grupp ihi 호 wprowad Kingdom homme 뭘라 가는 거야? 씨 씨 씨 하면 말 실수해가지고 끌려가는 것 같은데? 쟤네들 머리가 지능은 되게 낮은 것 같은데 잔인하기는 엄청 잔인한 것 같애 그리고 되게 나물 깔보고 흠 아... 와... 여기는 정말... 아니 내가... 자 일단... 사확인 도시에 들어오게 되네요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